수출신용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무역보험을 통해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난해 수출지원 실적은 총 196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1992년 설립 첫 해에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30년 사이 10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대외거래 위험을 담보로 해 무역을 촉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역보험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꾸준히 활약해 왔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확대를 목표로 글로벌 리딩 무역 투자 파트너를 새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 등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위험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육성대상 중소 중견기업 수를 기존 3만개에서 8만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무역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과 방산 수주 확대 등 산업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확대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이 증진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영근입니다.